안녕하세요 유보 터진 영어 쩡쌤입니다. 오늘 지난 영상에 이어서 so와 to 계속 구분해 볼 건데요. 혹시 지난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여기 위에 클릭하셔서 so와 to의 기본 느낌을 먼저 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in such a manner 이런 방법으로 즉 감정의 공유를 강조할 때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to는 너무 뭐뭐하다 부정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뒤에까지 연결해서 뭐뭐 할 수 없었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해줘야 됐어요. 두 문장을 보면요. He was so smart to pass the exam. 걔 너무 똑똑해서 시험 통과 한 거예요. 그런데 he's too smart to get lost. 걔는 너무 똑똑해서 get lost.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이 느낌을 정말 확실하게 먼저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뒷 내용들이 쭉쭉 이해됩니다. 자 이제는 so, to 얘네 다음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that을 넣어볼 거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우리가 문법책에서 so, that 용법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다 막 두 개 문장 호환하고 이런 거 많이 연습했었을 거예요. 그런 거 싹 다 잊으시고 왜 툴을 쓰고 왜 that을 써야 되는지 그 본연의 느낌을 알면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되거든요. 자 so, to의 느낌은 알았잖아요. so는 감정적인 교류 to는 부정적으로 해서 여기서 부정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장 끝까지 뭐뭐하지 못했다 뭐뭐할 수 없었다라는 느낌까지 가져간다라는 거 그거 끝까지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럼 언제 to 쓰고 언제 that 쓰는지 to는 투부정사잖아요. 얘가 아무리 미래의 느낌을 준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얘는 정확하게 시제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뉘앙스가 미래의 느낌인 거지. 그러면 that은 that 다음에는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럼 끝났어요. 왜 투부정사가 아니고 that을 쓸까요? 주어 주어가 다르니까 앞에 썼던 주어랑 다르니까 주어 다시 써주려면 test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동사 동사가 뭐하는 애냐면 시제 나타내는 애죠. 대절을 쓰게 되면 투부정사를 썼을 때는 나타낼 수 없었던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로 들으니까 대딸이 지루한데 문장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간단한 문장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커피 너무 뜨거워. 감정적으로 어이 커피 너무 너무 뜨거워. 이 커피 너무 뜨거워. 이케 커피이 이스 Σ호 हот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거 너무 지나치게 뜨거워 하면 this coffee is too hot 이렇게 간단한 문장 만들어놨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 커피 너무 뜨거워서 너 지금 당장 마실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his coffee is too hot 도가 지나치게 뜨거우니까 근데 이번에 니가 마실 수 없어 라고 하고 싶은 거죠. 아까 주어는 this coffee 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니가 마실 수 없다라고 새로운 주어를 넣고 싶어요. 그때는 that 써줘야겠죠. to drink 로는 될 수 없으니까 that you 마실 수 없어 cannot drink 근데 앞에 to가 이미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cannot 써주면 double negative 이중 부정이라고 해서 긍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 to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to를 쏙 빼고 so로 넣어주셔야 돼요. this coffee is so hot that you cannot drink it right away. this coffee is so hot that you cannot drink it right away.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so that 용법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라는 게 생겨난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부정을 쓰게 되면 이중 부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뜻이 변질되고 그렇다고 긍정동사를 쓰게 되면 의미의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to 다음에 death을 쓰는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걸 정말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다음 문장을 한번 다시 볼게요. 테스트가 너무 어려워서 다 통과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시작을 the test was too hard 라고 해버리면 to가 이미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다시 뒤에 that nobody could pass it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test was so hard that nobody could pass it 이라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the test was too hard to pass 다시 주어동사를 넣지 않는 그냥 투 부정사로는 당연히 too hard to pass 할 수 있어요. 그런데 nobody 라는 다른 주어를 갖고 와서 쓸 때는 다시 부정을 해줘야 되는 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to 다음에는 that을 쓸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왜 that을 써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같이요. 새로운 주어를 썼습니다. 앞에 주어 the test가 뒤에서는 아무도 통과할 수 없었다 라고 하면서 nobody 새로운 주어가 나타났거든요. 자 한 문장 다시 해볼게요. 그 질문은 이해하기에 너무 복잡했어. 우선 부정이니까 The question was too complicated to understand The question was too complicated to understand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장을 살짝 바꿔볼게요. 그 문제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면 벌써 아무도 라는 새로운 주어가 나타났죠? 이때는 재빨리 to를 잊어주셔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생겨난 게 아니라 앞에 to를 또 넣고 뒤에 부정을 또 쓰게 되면 이중 부정 긍정이 되어버리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that을 써야만 하는가 주어가 달랐잖아요? 주어 다음에 동사 쓸 거예요. 동사로 다른 시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냥 투부정사 쓰면 시제뿐만이 아니라 조동사를 써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뉘앙스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 문제 이게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걸? 자 이렇게 문장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걸? 하면서 뭔가 길어졌다 싶으면 이젠 투를 잊어주시는 거예요. The question is so complicated that nobody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it. 그냥 아까 to understand 이거에 비해서 어떻게 길어졌는지 어떤 뉘앙스가 살아났는지 보이시나요? 뭔가의 용법이 결정된 게 아니고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주어를 다시 넣고 동사를 다시 넣어서 시제와 미묘한 뉘앙스를 살리고 싶다면 됐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볼게요. 옛날에 그냥 대충 그까이 거 그까이 거 이렇게 이해했던 거랑은 확연하게 그 다른 점이 보여야 됩니다. 아까 초반에 나왔던 문장이요. He was so smart to pass the exam. 그는 그 시험에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똑똑했다. 즉 여기에 나타나 있는 뉘앙스는 그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He was so smart that he was able to pass the exam. He was so smart that he was able to pass the exam. 이 두 문장 굉장히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은 왜 됐을 썼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화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He was able to pass the exam. 그의 능력치예요.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능력치가 있을 정도로 똑똑했다. 시험 자체를 통과했다 안했다. 그 단순 사실보다는 조동 사이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to pass 라고 하지 않고 that he was able to pass 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뭐 계속 비슷한 문장 구조인데요. 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 가이드라인은 너무 명료해서 심지어 초보자들도 그걸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이 뉘앙스 어떻게 살릴 수 있다고요? 그렇죠. 대 써서 살려내는 거예요. 투부 정사로는 그 뉘앙스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The guidelines are so clear that even beginners will have no trouble understanding them. The guidelines are so clear that even beginners will have no trouble understanding them. 자, 문장 섞어 놓을게요. 그냥 투부 정사 쓸지 됐을지 쏘 쓸지 투 쓸지 구별해 주세요. 음악이 너무 커서 나는 귀를 막아야만 했다. 자, 음악이 너무 크다. The music was loud 그런데 쏘 쓸까요? 투 쓸까요? 뒤에 봤더니 내가 귀를 막았어야 됐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투는 있고 The music was so loud that 내가 귀를 막았어야 됐으니까 I had to cover my ears The music was so loud that I had to cover my ears 이 책은 너무 길어서 앉은 자리에서 끝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려고요. 이 책 너무 길어서 The book is too long 또는 so long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문장이 긴 것 같지만 앉은 자리에서 얘는 떨궈지고요. 끝내기에 너무 길어. 누가 끝난다라고 주어도 나와있지 않고 어떤 세밀한 뉘앙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to finish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in one sitting The book was too long to finish in one sitting 음식이 너무 그지 같아갖고 우리는 다 먹지도 않고 식당을 떠나야만 했다. 음식이 너무 그지 같았다. 먼저 해보면요. The food was so terrible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부정적인 의미기 때문에 too terrible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식당을 떠났어야만 했다라고 우리 라는 새로운 주어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so terrible that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The food was so terrible that 뭐 뭐 했어야만 했다. we had to leave the restaurant 식사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without finishing our meals.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자만심이 강하다. 그러니까 너무 자만심이 강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he was 지금 부정적인 의미가 바로 보여서 too arrogant 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봤더니 모든 사람 앞에서 실수를 인정하다. 그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주어고요. 뭐 그다지 세밀한 뉘앙스가 없습니다. 그때 바로 그냥 투부정사 to admit his mistake in front of everyone. he was too arrogant to admit his mistake in front of everyone. 그 언덕은 너무 가파라서 우리가 올라갈 수 없었다. 이젠 바로 느낌 오죠. the hill was so steep too steep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 올라갔으니까요. that we could not climb. the hill was so steep that we could not climb it. the stiff was so stiff that we could not climb it. 자 오늘 이렇게 해서 so와 to 얘를 비교를 했는데요. so는 좀 감정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고 to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갔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문장에서 어떻게 확장돼서 쓰여져 가는지 그리고 왜 so that to 이런 용법들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뒤에다 투부정사 떨렁쓸 때라 됐 왜 됐을 써야되는지 꼭 됐을 써야만 되는 상황 주어가 바뀌고 c를 표현하고 싶을 때 요거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명작숙제 꼭 해서 댓글에 남겨주시고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저 lekker pronettes 너무 편하시죠? Bun 사람 저희 Bullet Incredible How you vídeo